1962년부터 시작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71년까지 두 차례 거듭 각종 지표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국가 주력 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까지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원조에 의지했던 취약한 경제 구조마저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로 발전하며 국내 기업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규모까지 함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도권 금융체계의 발전 속도는 국가 주도형 수출 공업화 전략 등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충족시킬 수 없었고 자금 조달이 시급한 기업들에 비해 비축하고 있는 자금 규모가 미미했던 은행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조차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증권 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원활한 자금 수급을 위해 제도권 금융이 아닌 지하금융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제도권 금융체계가 안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금리보다 수십 퍼센트 높은 사채 금리로 인해 사채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자금을 마련하여 은행에 저금하기보다는 사채 이자를 받고 공장이나 회사에 돈을 꿔주는 것이 성행했고 시중의 돈들이 은행이나 주식시장이 아닌 사채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지하금융의 자금 규모가 제도권 금융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고리여도 사업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사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기업들의 성장에 따라 자금 수요도 함께 늘어나면서 돈들이 고리로 활발하게 유통되는 지하금융의 성장도 동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어느덧 부실기업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으며 부실기업체로 분류된 기업들은 제도권 금융체계에서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면서 사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고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기업들에게 국내외 차익금에 대한 상황 압박마저 가중되자 개별 기업들의 존망을 넘어 연쇄부도로 인한 국가경제 파탄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자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영환과 부회장 신덕균 정주영 등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김종필, 경제부총리 김학렬, 재무장관 남덕우 등과의 면담을 통해 정권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건의했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71년 6월 28일 환율은 인상하고 금리는 인하하는 금융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환율과 금리를 조정하는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접어들어 성장정체와 베트남 전쟁 참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미국의 달러 금태환 중지와 수입품의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일명 닉슨 쇼크로 인해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했던 우리나라 경제는 또 다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9월 당시 청와대 외자 담당 비서관 김영환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여 극비리의 비상대책을 구상 및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 1972년 1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와 1972년 2월 당명 경제 시책들을 발표하며 정권 주도하에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1971년 6월과 1972년 1월과 2월 짧은 기간 안에 특단의 조치를 3번이나 취했음에도 이미 너무 많은 사체를 가져다 쓰며 부실화된 기업들의 재무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8월 2일 오후 11시 40분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사용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공표했습니다. 1972년 8월 3일 0시를 기해 시행되었던 일명 8.3 사체 동결 조치는 공표 직전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극소수 정부 관료들만 알고 있었던 오늘날까지도 그 어떤 나라도 추진한 유래가 없을 만큼 극단적인 비상대책으로 조항 및 부칙이 총 73개에 달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드리면 1972년 8월 3일부터 동년 8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고한 사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이자로 최대 8년간 분할 상환하게 하여 사체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총 2천억 원에 달하는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해 기업들의 단기적 악성 대출금을 대환하도록 하는 등 1972년 8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나라에 신고만 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체를 사실상 없애준다는 초법적인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박정희 정권은 또다시 금리 인하와 환율 유지 및 공공기금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억제 정책들까지 동시에 개진하며 정해진 기일 안에 신고할 경우 사체 또는 관련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불문하겠다고 천명했고 조치들이 공표된 초반에는 행여나 괜히 신고했다 되려 처벌을 받을까 염려하며 눈치를 보았던 기업들마저 고리의 사체를 다 털어준다는 정권의 파격적인 조치에 쾌제를 불렀고 미리 공지된 기한인 1972년 8월 9일 자정까지 접수처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1972년 8월 3일 0시를 기해 시행되어 1972년 8월 9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받은 일명 834채동결 조치에 신고된 금액은 총 4만여 건 3,500억 원으로 이 액수는 재무부가 사전에 추산했던 예상금액 1,800억 원을 두 배 가까이 웃도는 규모이자 당시 국내 통화량 3,900억 원의 88.9%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당초 예상을 초월하는 신고 액수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은 신고 내역 중 300만 원 미만 채권 신고 건수가 전체의 89.7% 100만 원 미만 신고 건수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과 출자자 본인이나 가족 같은 기업의 특수관계인들이 탈세 목적으로 자기 기업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간 위장사체 자기사체 규모가 전체 신고 액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통해 전문 사체 업자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반 개인들이 쌈짓돈을 가지고 사체 시장에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기업인들이 자신의 가족들까지 동원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위장사체 자기사체 놀이를 하며 얼마나 많은 부를 불법적으로 축적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834채동결 조치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평가가 정반대로 엇갈리게 되는 핵심 요인들로 누군가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834채동결 조치는 고리의 사체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을 정권의 초법적인 조치를 통해 구제해 줌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비약적인 국가 경제 성장의 주축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혁신적인 경제 정책 또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아 남들처럼 부자되고 싶은 마음에 당시 열악했던 제도권 금융이 아닌 사체 시장을 선택한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지하금융에 빚 안 내고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했던 소수의 기업인들에게는 허탈감을 되려 기업들을 방만하고 해이하게 경영한 수많은 기업인들에게는 쾌제를 더 나아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마불사라는 허황된 신념을 심어주어 적법하고 올바른 기업 경영보다는 정경유착, 관치금융에 더욱 열성을 기울이게 하는 모럴 해저들을 촉발시킨 금융 쿠데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